인사를 건네는 것이 이를 만드는 것은 나 즐거웠는지 후회 없는지 밤이 새도록 두려웠는지 거센 바다의 불호량 앞에 무너지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용을 맞지르는 영리하게 원수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무엇이든지 준비돼 있어 전부 그대 뜻대로 설레었는지 울적했는지 장렬함에도 싸늘했는지 거센 바람에 불호량 앞에 부서지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언제든지 지혜로운 예술가의 이야기 꽤 많은 장난꾼 요정의 이야기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준비돼 있어 전부 그대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